해변의 한 모텔 두쌍의 커플 이 두 커플은 서로 애인을 바꿔 지금 막 운동을 끝낸 상황입니다 신이치와 한방에 있던 야스코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크게 후회하는 반면 신이치의 실제 애인인 유키코는 만족한 듯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흙을 잃어버렸다 야스코의 심각한 얼굴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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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서비스 자신이 처음으로 느꼈던 황홀경의 기억을 떠올리는 신이치 아시구나 그 때 처음에는 비싼 때 그 때의 우주가 없다고 하던 아ники의 찾으러 오고 보고 계신데 아지코지 사오에 여행을 이라 다시 모르고 그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가고 도착했다는 다메경에 앉아있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대학에서 제적을 당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방탕한 생활로 젊음을 보내고 있는 이 네 명의 청년들. 신이치와 유키코의 모습을 지켜보던 모텔 주인 마키는 자신의 수족들에게 음흉한 일을 지시합니다. 옷이 벗겨진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유키코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끼는 신이치.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며 자극을 받은 두 사람은 피어오르는 욕망으로 뜨거워집니다. 한편 그날 이후 덜컥 임신을 해버린 히로시의 애인 야스코. 히로시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신이치와 유키코는 지난번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다시 해변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공격했던 남자들을 발견합니다. 남자들의 안내를 받아 깊은 산속 별장에 도착한 신이치와 유키코 그곳은 모텔 주인 마키의 지도 아래 운영되는 작은 공동체 마을입니다. 발전과 진보가 없는 단순 재생산의 삶을 규범삼아 농업을 중심으로 한 원시적 공산사회를 꿈꾸는 마키와 그의 추종자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란 성적인 엑스터시를 통해 시간과 역사의 개념에서 자유로워지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년時代의 풍경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新一さん、ゆきこさん、お二人がこの土地の企に参加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神様は大きな満足を感じていらっしゃいます。 奥様の体の中には日本の神様もインドの神様もそれはいろいろな神様が宿るらしいわ。 奥様は神様相手の勝負だって言っているわ。 勝負なら求める客は断らないわ。 新が共感する女のマキのアネは、 この共同체가 추구하는 삶の相伝的物です。 マキの指示に対して、 共同체の一人になるものがあるのです。 新一つ。 そうか。 ここでは女が帰るのか? プリークラじゃん。 ヤスコ。 俺、 あいつらまたあの海岸に行ったような気がするんや。 あのモーテルにな。 いやいや。 あのモーテルのことなんて、 二度と口にしんといて。 二、三日休餒しよ。 それが君の身体にもいいと思うよ。 ほんまにようなったら、 なひろし、 うちら正式に結婚しよう。 ああ、ええよ。 うまい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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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そう。 마키와 함께 히로시를 설득하려 드는 신이치 하지만 히로시는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섭니다 이 공동체육회가 나섭니다 저는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적하고 있다면 무언의 반국가가 올 것입니다 이 공동체육을 지적하고 이 공동체육을 지적하고 それは一種高度の原始共産社会というわけやろ しかしいかなる矛盾もなければ発展もない社会ということは そこでは時間が死滅してるんや これはパリコンミューンのドキュメントなんやがね コンミューンが成立してあるとき 一人の労働者が石を投げて壊したものがある それは何に向けてか 時計台の時計や 時を止まれということは死を来たれということや それは何かというと所詮中心人物のカリスマ性に依存しないと成立しんのがユートピアだってことや そいつは石の宗教で言い換えてもいいんやけど 原始共産社会にしろ君たちのユートピアにしろ ついに宗教的なものの首から出しないと カリスマを持ち上げることができるんや その人は少し静かなところで休ましています 한편 성적인 자극을 통해 야스코를 끌어들이려던 무녀의 계획은 결국 야스코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실패해 돌아가고 히로신은 야스코의 실종이 마키의 공동체와 관련이 있음을 확신하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올가면에는 타락한 종교의 속성을 목격합니다 야스코는 죽는다 일어나는 것이 낫설이라도 이 모든 일은 상대방이 일어난이고요 여기도 한다는 게 없을까 いや 本当にこんなところで時間を消せると思ってるのか? シェイジ! 俺は未来なんか捨てたんや 限りある命の中で時間を消せたらそれでええんや あんたは女たらしや お前の神を俺が追放してやる 俺の汗と正気で神の宿るところをなくしてやろう さあ教えるんや この下はどこや さあどこや あそこ シキショー この土地はもう汚れてしもた 出発しよう あなたは今はね 出発しよう それから あなたはその複数から あなたは生きる 父は彼らの中に あなたはその複数で それまでの家は あなたは足を楽しんで 私はそうですね その複数を楽しんで あなたは一気に入って あなたは… あなたは自然の手に入れて 깨비! 깨비! 결국 사이비 교주 같은 마키의 지시에 따라 항해에 나섰다 모두 죽음을 당하고 마는 공동체 일원들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된 히로시는 세상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허망한 유토피아가 아닌 개개인의 행동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이뤄나가는 사회를 꿈꾸며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1970년 미일 안보조약 연장에 반대하며 오키나와 반환을 촉구하는 대규모 안보 투쟁에 나섰던 일본의 학생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당시 일본의 운동권 젊은이들이 느꼈을 정신적 혼란과 박탈감을 영화적으로 담아낸 지소지 아키오 감독의 불교 3부작 중 제2탄 만다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변두리였습니다